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VT 논리! 더위 면역 대 추위 면역. 더위 면역은 10월부터 3월까지 극한의 추위를 느끼며 추위 면역은 4월부터 9월까지 극한의 더위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위 면역은 화상을, 추위 면역은 동상을 입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좋아하시죠? 식사 안 좋아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럼요? 좋아하시잖아요. 국밥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국밥 좋아합니다. 국밥 좋아하시는 분 성함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국밥 맛있죠. 그렇죠, 맛있잖아요. 근데 국밥을 만약에 가게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뚝배기로 나오겠죠? 네, 그렇죠. 한국은 뭐랍니까? 이열치열이라는 거네. 근데 그거를 다 먹고 막 이거 알지, 원샷을 하고 싶잖아. 그냥 더위 면역이 있으면 뜨거운 것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뚝배기를 그냥 들어서 원샷을 하면 사람들이 와, 잘 먹는다. 근데 제가 지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사이트에서 수건 씨 근데 네이버 사용 금지인데요? 먼저 파이팅! 어, 네. 일단 우리 직업 뭐죠? 가수요. 어, 가수요. 자, 가수 일단 무대에서 뭐가 중요해요? 무대를 중요하죠. 무대가 중요하죠. 무대에서 예쁘게 나오면 땀 흐리면 어떡해요?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메이크업 많이 치워줘. 수정을 볼 필요가 없네. 땀 계속 흐리면 뭐가 생겨요? 세탁비가 생기죠. 세탁비 생기고 그리고 메이크업 계속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해야 돼요. 그 비용과 확실히 더 비싸죠. 와, 문준휘! 맞아요. 잠시만요. 아니요. 그러면 땀을 안 흘리면 그러면 옷을 안 빠신다는 건가요? 빈도가, 빈도가 잦지 않죠? 더위를 못 느낀다. 따뜻함을 못 느낀다. 가수가 노래 가사를 부르는데 내가 따뜻함을 못 느끼고 가사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마음에 따뜻함도 따뜻함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에 따뜻함을 못 느낀다. 자네들은 불효자입니다.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들은 불효자예요. 우리 멤버들에 대한 이 따뜻함을 모르겠어요. 멤버들에 대한 이 따뜻함을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모른다고, 사람들은. 저는 반박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그걸 봤습니다. 승관 씨가 겨울에 변기에 앉을 때 차가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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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오, 무슨 추위면역. 진짜 즐거워. 여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아, 저희도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휴지 올리고, 휴지 올리고. 그렇지만 저희는 추위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을 수 있습니다. 약간 정한이 형은 멤버 한 명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우나를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탕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 바깥에 나가면서 이렇게 아, 따뜻함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즐기면서 그런 탕을 못,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거기가 따뜻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멤버들끼리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따뜻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탕도 좋아하지만 노천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 추위도 느끼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다음에 갈 때 노천탕에만 있어요. 같이 갈래요? 백화점을 가면 에어컨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춥죠. 근데 우린 추위를 못 느끼잖아. 쟤는 추위를 느끼잖아. 그걸 말하라고. 근데 왜 맨날 공연장에서 에어컨 빡빡하게 틀어달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거죠? 맞죠. 저희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배려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스태프분들이 추위를 더울까 봐. 반대죠. 더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느껴서 불쾌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엔 당신도 인정하는 거죠. 더위에 대한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그치. 근데 사실 저희는 그 더위에 대한 면역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부분은! 그치만! 저희의 면역이 크다면 저희는 무슨 자세인가요? 어? 이 자세는 뭐지? 그게 뭐? 아, 잠깐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더위가 얼마나 안 좋냐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말 사람들에게 끝없는 불쾌함을 줘요. 어, 예. 온도가 올라갈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건 아시죠? 과학적으로. 일기예보를 봐도 날씨가 더울 때 불쾌지수를 알려주고 근데 추울 때는 불쾌지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불쾌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단정지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지는 건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아, 서로 좋은 점이 많죠. 네네. 좋은 점은 많고 좋은 점 많습니다. 좋아, 좋아. 따뜻한 조성. 네, 저도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아,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우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호연 씨, 고구마 한 번 많이 드시죠? 네네. 고구마 많이 드시고 꺼낼 때 어떻게 꺼냅니까? 앗 뜨거워. 오, 잘해, 잘해. 리얼해, 리얼해, 리얼해.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띵! 식히지도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한 씨가 한숨을 많이 쉬지 않습니까? 한숨 많이 쉬죠. 사실 이런 면역이 생기면 한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박사가 얘기해 주셨죠? 어, 영국의 전 프라텍스 전 브리티쉬 아, 브리티쉬였나?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누구라고요? 전 브리티쉬. 브리티쉬. 그래서 영국이거든요. 박사님의 말은 일리가 있죠. 네, 한숨을 모시고 입김이 뜨거워서 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저희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추위를 굉장히 극심하게 느끼죠. 동선 걸려요, 막. 패딩 두 개 입으신 적 없으시죠? 아, 두 개 입어봤습니다. 저는 세 개까지 입어봤는데요. 세 개면 충분히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위를 미친 듯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 티 하나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니 더 더워. 어떻게 할 겁니까? 참아야죠. 그게 힘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민규 씨가 지금 추우시니까 이제 패딩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 지갑이 있네. 이게 민규 씨 지갑입니다. 네네. 패딩을 못 사는 거죠. 벌써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근데 제가 이걸 샵에서 주운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졸혼과 관련들이 안 되는.. 아, 저쪽이 아니라 제가 놓고 온 거를 주웠어요. 어디 놓고 갔어요? 샵에다 놓고 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주세요. 아니, 아니. 근데 원래 지갑 주워주면 정당한 그 대가를 줘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지갑의 절반 값까지 청구할 수 있대. 가져. 오, 멋있어. 오, 멋있어. 고마워, 고마워. 어쨌든 민규 씨가 추위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사신다고 했는데 패딩 못 삽니다. 근데 정말 정말 핸드폰으로 구매가 다 가능하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제가 패딩을 사는 게 저의 삶의 낙이고 행복입니다. 그럼 이거.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겸 씨.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마루에 누웠어요, 거실에. 네네. 근데 어머니가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선풍기도 안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엄마 더워 막 이러겠죠. 그렇죠. 어머니께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셨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 적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엄마한테 좀 섭섭하겠어요. 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면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 저한테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제가 아이스크림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차가우니까 못 먹고. 냉면도 너무 먹고 싶은데 차가우니까 못 먹고.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아니요, 차가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추워 미나리 있으면 나한테 좋습니다. 나한테 좋다고. 맞아요. 우리 스케줄 하면서 겨울날 냉면 먹으러 간 적이 있지? 맞아요. 겨울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이스 먹는 거 그런 적이 있지? 네. 있죠. 더운 날. 불 가지고 놀 적이 있어? 저희는 불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요? 그래. 잠깐만요. 지금 반박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맞아. 위험하니까. 맞아. 불 위험해. 불이 이제 불 안 위험해. 그래서 원래 가질 수 없는 거 우리 할 수 있는 거야. 연구로 가지고 놀았어 지금. 저쩌는 아이스 원래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할 수 없는 거. 원래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지. 우리는 위험한 것도 위험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원래 위험한 자리, 그 장소 다 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저희는 에베레스트 산에 갇히신 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퍽이나 가겠다. 형 거기에는 추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서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간단하게 가수로서 따뜻함을 전달하려면 따뜻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추임윤력 잘 나신 걸로 가져가시고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두다가 결국 크게 후회하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히터도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네.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친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구야 미안해.